이어서 재테크 인싸들이 모이는 곳, 정철진의 목돈연구소가 방송됩니다. 국민들은 많이 쓰기보다 잘 쓰기를 원한다. 지난주 2022년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역대 최대인 607조 7천억, 정말 슈퍼 예산인데요. 코로나19의 완전 극복과 일상으로의 회복을 적극 지원한다는 게 이번 예산안의 핵심이고, 역시 눈에 들어오는 것은 소상공인 지원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또 맞춤형 지원 등의 10조 1천억 원이 반영됐는데요. 정부안보다 2조 원이 더 늘었고요. 손실보상 하한액 분기당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됐습니다. 자, 그런데요. 세간에선 이 슈퍼 예산이란 말을 놓고 논란이 있습니다. 한켠에선 왜 이렇게 정부가 빚내면서 돈 많이 쓰느냐 하고요. 다른 한켠에서는 이것도 부족하다. 코로나가 얼마나 힘든 줄 아느냐. 더 써야 한다. 이런 겁니다. 하지만요. 국민들 마음은 한 가지일 것 같습니다. 힘든 분들 제대로만 지원한다면 돈을 더 많이 써도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규모가 문제가 아니죠. 잘 쓰는 게 중요합니다. 정말이지. 이 607조 7천억 원 우리 정부가 제대로 잘 써주기를 바라봅니다. 12월보기 목돈연구소 문을 열여겠습니다. 매일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함께하고 계시고요. 목돈연구소 소장 정철진입니다. 5894번님. 오미크론인지 뭔지 점점 심해지니 저희 모임도 12월 송년에 예약 잡았다가 결국 다 취소했어요. 모임은 취소돼도 상관없지만 예약 취소 전화에 실망하시는 식당 사장님. 목소리 들으니까 안타깝고 죄송스럽더라고요. 얼른 일상이 회복되길 바라봅니다. 오늘도 아마 보도도 많이 보셨고요. 뉴스도 많이 보셨고 저도 이제 뉴스들 거의 뭐 저는 뉴스만 보니까 우리 소상공인 사장님들도 목소리들이 계속 이렇게 반영되는데 정말 너무나 안타깝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참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참 정말 얼른 일상이 회복되는 길밖에는 없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918번님은 저 어떡해요? 코인 다 떨어지고 있어요. 살려주세요. 토요일 일요일에 저도 전화 연락을 많이 받았는데 코인이 무자비하게 무너졌죠. 비트코인 5만 7천 달러 5만 8천 달러 이러다가 순간 4만 2천 달러 뭐 이게 맞는 거야 할 정도로 한 번 급락이 됐는데 뚜렷한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도 이따 투레이더 시간에 자세히 코인도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세요. 지금 고릴라 보는 라디오 열려있고요. 유튜브 시사교양 라디오 시교라로 들어오실 수도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방송 참여하시면 추첨 통해서 모바일 쿠폰 보내드립니다.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 유튜브 댓글은 무료입니다. 오늘 잠시 후에는 웰컴 투 더 증시 머니투데이 방송 MTN 박소연 앵커와 함께하고요. 파이어족들 우리 MZ 파이어족들의 생생한 노래와 사례와 노하우 파사 코너에서는 머니투데이 신이은 기자와 함께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봅니다. 또 한 주간 국내 세계 증시를 전망해보는 레이더를 만들어보는 시간이 있습니다.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과 함께 투레이더 진행하죠.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목돈을 모아야 좋아요 돈을 불려야 만난 것도 사 먹지요 경제를 모르면 알려줘요 행복은 그냥 돈이에요 복돈는 거소 정골처럼 다이나믹한 주식시장 핵심적인 경제 이슈와 함께 탐험을 시작합니다. 웰컴 투 더 증시 웰컴 투 더 증시 월수금 주식 정글 길라잡이는 이분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MTN 박서연 앵커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주말을 잘 보냈나요? 네. 그냥 집콕만 했어요. 집콕도 하고 또 우리 서연 앵커도 또 오후에 프로그램도 맡으니까 계속 경제 뉴스를 보게 되죠? 계속 보죠. 주말 내내 또 집에만 있으니까 또 그것만 틀어놓고 켜보고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내일은 뭐하지? 이런 것들을 늘 생각하게 되는데 오늘은 좀 풍성합니다. 이게 좋은 쪽으로 풍성해야 되는데 매번 이렇죠. 최민규 님이 박서연 앵커님 안녕하세요. 매번 잘 듣고 있습니다. 민규 님 안녕하세요. 박종욱 님 주식도 코인도 롤러코스터니 제 마음도 그에 따라 같이 롤러코스터를 터내어 연말 따뜻하고 편한 마음으로 보내고 싶었는데 힘들 것 같아요. 이게 오미크론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미크론의 정체가 이게 좀 한쪽으로 들어보면 또 좋은 측면도 있고요. 그러나 현재 확진자 수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아마 그게 좀 불확실성이 제일 큰 것 같아요. 빨리 이게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죠. 미국은 지금 신규 확진자가 또 10만 명이 1일이 10만 명이 넘었다고 하니까. 3582번님 택배 배송 함께하는 부부예요. 오늘도 새벽부터 기상해서 열심히 배송하면서 애청해요. 지인 추천으로 한 번 듣고 채널 고정 매일 애청합니다. 켜놓기만 해도 도움되는 정보들 많아서 배우고 있습니다. 택배 동료들께 적극 추천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3582번님. 부부가 함께하는 저희가 또 가족 방송을 지향하거든요. 엄마와 아들, 부부, 또 딸과 아빠. 감사합니다. 우리 3582님. 저희의 찐 애청자 감사합니다. 바로 시작하죠. 지난 주말에 미국 뉴욕중시점 보면 나스닥만 먼저 탁 보면 이거 무너졌나? 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다우를 또 보면 이건 뭐지? 그렇군요. 나스닥 지수가 2% 가까이 빠졌고요. 다우 지수는 0.1% 소폭의 마이너스. 잘 버텼어요. 네. 그렇게. 어쨌거나 이제 3대 지수 따져보면 이제 하락했다로 마무리가 되는데요. 11월 고용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이거 우리 제일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네. 쇼크라고 보기에는 어느 건은 또 괜찮았고요. 어떤 수치는 안 좋았고 이랬거든요. 일단 안 좋은 걸 먼저 보면 오미크론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비농업 일자리 수가 21만 개 증가로 나왔습니다. 시장 예상했던 게 54만 개. 54, 55만 개. 그렇죠. 이 정도였는데 절반 정도의 밖에는 안 늘었다는. 이거 쇼크죠. 쇼크죠. 일자리가 안 늘었다는 거. 맞아요. 그런데 실업률을 보면 4.2%로 실업률이 책정이 됐습니다. 이건 또 엄청 좋은 거잖아요. 전달은 4.6까지 나왔었고 이번에 한 4.5% 정도면 뭐 괜찮다라고 봤었는데 4.2로 뚝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서 실업률 4.2%는 거의 완벽에 가깝게 가고 있는 거예요. 미국 연준이 말하는 완전 고용이 4.4 이 정도 수준이니까 지금은 실업률만 놓고 보면 오 나이스. 그런데 이제 비농업 일자리 수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안 나왔다는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서 조금 실망스럽다라는 헤드라인 돈이 좀 많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묘했던 게 이게 이제 11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 발표하면서 10월 일자리 신규 고용 9월 일자리를 이제 제대로 고친 수정치가 나오잖아요. 이건 또 왕창왕창 늘은 거예요.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잖아 생각이 듭니다. 그때는 막 9월 10월에 일자리는 너무 많이 늘었는데 조금 발표가 된 거고 이번에는 그러니까 서로 좀 상쇄를 한 것 같더라고요. 충격을. 그렇죠. 이번에 11월 고용보고서 내용이 오미크론이 발생되기 직전까지 집계된 수치라 또 이게 만약에 오미크론으로 인한 우려가 확산이 되고 실제로 안 좋다라고 하면 또 추후에 나오는 것에 또 영향을 주는 게 아닌가라는 식으로 이제 일자리 수는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런데요. 나스닥이 급락한 걸로 봐서 이렇게 고용지표가 신규 일자리가 반토막 났더라도 테이퍼링이라든가 금리 인상은 안 묻어지는 것 같네요. 그렇죠? 네. 일단 하락으로 마무리된 이유는 이렇게 비농업 일자리에서 찾았는데 말씀하신 대로 테이퍼링은 더 빨라질 것이다 라는 것이 아직 계속 줄을 이루는 내용이고요. 보통 일자리 안 좋다 고용 안 좋다 하면 나스닥이 와 왜냐하면 이제 금리 인상 늦어지니까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이제는? 네. 한다. 금리 인상도 빨리 한다. 연준의 스탠스는 그냥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나스닥 지수는 이제 크게 좀 밀렸던 것으로 보이고요. IMF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미국 너네 테이퍼링 빨리 하고 금리 인상 서둘러 안 하면 큰일 난다. 이렇게 또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주말 사이에. 정말 유동성 파티는 끝을 내는 것 같아요. 끝나는 것 같습니다. 하고 우리가 동그라미 치는 날이 12월 15일이잖아요. 미국 FOMC 회의. 그렇죠. 그런데 하나 더 쳐야 되는 날이 10일이죠. 10. 10 맞죠? 물가 지표 예정되어 있거든요. 미국에. 네. 미국 11월 소비자 물가가 나오게 되는데요. 예상은 그렇습니다. 전달 대비해서는 0.6% 상승 1년 전과 비교했을 때는 6.7% 상승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 6.7 지난달에도 6.2 6.3이 됐잖아요. 맞아요. 완전한 인플레네요.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나온다면 정말 이제 연준의 스탠스는 더 빨라지는 가능성이 점쳐지겠죠. 10일 결과 꼭 봐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10일에 정말 또 한 번 인플레 소비자 인플레 6.7 6.5% 이상 나오면 지금 일각에서 제기되는 내년 상반기 금리 인상 1회도 더 나아 2회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2회까지. 점점 횟수가 늘어나고 빨라지고 그것까지도 각오를 하셔야 되고 당연히 우리도 금리 인상은 또 금리 상승은 또 준비를 해야 된다. 코인은 짧게 시황만 보고요. 분석은 좀 이따 또 하도록 할 텐데 코인도 주말에 난리 난리였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웩더독 현상 때문이었다라는 추측이 나오는데요. 선물시장에서 약 6억 달러 지의 비트코인 물량이 폭탄으로 쏟아져 나왔다고요. 7천억 매도. 네. 일부는 차익실현도 있었겠고 일부는 오미크론과 등등 연준의 스탠스 등등에서 좀 불안한 그런 심리 때문에 이랬다라는 이유가 붙어지는데 이렇게 선물시장에서 폭탄 매물이 나오자 이 선물시장 꼬리가 현물시장 몸통을 흔드는 웩더독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현물 가격이 덩달아 빠졌고 얼마나 빠졌어요? 비트만 보면. 비트코인이 3일 현지 시간으로 3일 하루 만에 5만 7천 4백 달러 였던 수준이 4만 2천 달러 때까지 뚝 떨어지면서 진행이 됐습니다. 9590번님 지난주에 목돈연구소에 코인 시작합니다. 라는 문자를 보냈는데 기억이 납니다. 이게 웬 날벼락인가요? 유 끝까지 손대지 말걸 남들 다 한다고 따라했다가 유유 우울한 아침입니다. 제가 기억을 좀 하는데 지금은 좀 반등이 그래도 나왔을까요? 지금 4만 1천에서 비트코인만 좀 볼까요? 어떤 코인은 지금 한 4만 8천 달러까지 오르긴 했는데 그래도 5만 달러 회복은 안 된 상황이네요. 그렇습니다. 이거 조금 여기서 물타기는 제가 어떻게 리딩을 하거나 가이든 할 수는 없지만요. 그래도 좀 코인 부분은 정말 뭐라고 진짜 말씀드릴 부분이 없어요. 이게 어떤 특별한 메커니즘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예측 자체가 불가능한 곳이라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의 비트코인 폭락을 이유를 찾는데도 이런 것들로 추정이 된다? 이 정도뿐이에요. 2396번이 웩더더 그게 뭔가요? 설명을 좀 부탁합니다. 그거죠. 개의 꼬리가 이렇게 흔들리는 건데 주식시장에서 그러니까 선물시장이라는 것이 선물 지금 우리가 주식 투자하는 일반 투자에 파생된 시장이 선물시장인데요. 이 선물이 꼬리라고 치고 현물시장은 몸통이라고 치는 거죠. 보통은 현물시장에서 영향이 돼서 선물시장에 영향을 주곤 하는 것인데 거꾸로 선물 꼬리가 흔들리면서 몸통이 영향을 받는 그럴 때 웩더덕 이런 용어를 쓰곤 합니다. 우리는 그냥 주식만 한다거나 그러잖아요. 그런데 2396번이 큰손들은 주식도 하면서 선물도 같이 합니다. 그래서 두 개의 차익을 노리는 그 큰손들이 많으니까 비트코인도 정말 큰손은 비트코인 현물도 사고 팔지만 선물도 사고 파는 걸 하는데 큰손이 선물에서 매도를 때리니까 현물을 또 미리 팔아치웠거나 했겠죠. 거기에 우리 앞서 우리 청취자분들이나 일반 개인투자들이 당했다라는 게 현재는 가장 큰 이유이나 조금 더 세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고요. 오늘 이슈가 많습니다. 중국으로 또 넘어가야 되는데 헝다그룹 드디어 못 버팁니까? 그렇게 얘기가 전해지네요. 지난 주말 사이에 2억 6천만 달러의 빚을 갚아라라는 통지를 헝다그룹이 받았는데요. 결국은 못 갚을 가능성이 거의 99.9%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 정부도 그동안은 나몰라라 했었는데요. 이 헝다그룹이 통지를 받는 그날 헝다그룹 회장을 긴급 소환한 것을 보아하니 정부가 좀 나서주겠네 이런 추측이 또 나오고 있고요. 어쨌거나 그렇다고 해도 디폴트는 피하기 어려워 보이는 상황입니다. 6일까지예요. 오늘이 6일 오늘까지네요. 오늘까지 980억 원 못 갚으면 공식적으로 디폴트가 나는 겁니다. 그렇죠. 오늘 밤이겠죠. 미국 시간으로니까 우리는 이제 내일 새벽까지도 이게 이제 그때 우리가 여러 번 설명했잖아요. 빚 못 갚는다고 바로 디폴트는 아니고 한 달. 유예기간을 두는데 그래서 또 어떻게 여기저기에서 갚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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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는데 이제 진짜 갚을 돈 없나 봐요. 그런가 봐요. 일단 그동안 각종 자산들을 다 팔면서까지 어떻게 어떻게 버텼는데 이제 더 이상은 불가피한 상황. 만약에 그런데 헝다그룹이 디폴트를 낸다고 해도 중국 정부 측에서는 그래요. 중국 내 전체 경제에 큰 영향은 안 줄 거다. 이렇게 뭐 이제 다독이는 말을 내놓고 있는 상태고요. 하지만 만약에 부동산 침체 상황이 중국 내 부동산 침체 상황이 그러니까 중국이 무너진다는 거잖아요. 계속 된다면 그거는 이제 장담 못한다. 내년 이제 중국의 한 4분기쯤에 GDP가 3%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이제 경고에 중국이라는 나라의 성장률이. 그렇게 고성장하는 나라잖아요. 그런데 그 나라가 3% 굉장히 이제 뚝 떨어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헝다가 전 세계를 아마 지난 뭐죠? 리만브라우스 때처럼 물고 늘어가지는 않겠지만은 그런데 이게 거의 비슷한 게 헝다 때문에 중국이 부진하면 그게 또 세계경제 부진이죠. 시간차가 있지만.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거죠. 맞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새벽 내일이면 결판이 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달러채이자이기 때문에 아마 못 갚으면 바로 디폴트 선언도 내일 새벽쯤에 나올 수도 있다. 헝다. 체크를 하고요. 국내로 넘어가 보면은 잘하고 있네요. 네. 장 초반에는 아 밀린다 싶었거든요. 우리도. 그런데 지금 코스피가 힘 내네요. 힘이 엄청 세네요. 힘이 강해요. 특히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장 출발 때 코스피 시가총의 상위 종목 쫙 열어보니까 다 파란불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별론가 보다 했는데요. 지금 조금 전부터예요. 삼성전자 상승으로 반전돼서 상승폭 키워서 지금 1% 정도의 상승 보여주고 있고요. 7만 6천 3백원. 우리가 기술적 분석을 좀 하거든요. 수요일마다. 그때 가격대가 얼마라고 했죠? 7만 5천원에서 7만 6천원을 화끈하게 제치면 이제는 새로운 국면이 가능하다라는 황분인데 막고 한 번 떨어졌거든요. 오늘 여러분 지금 7만 6천 3백원인데 장 후반이나 한번 봐야 되겠어요. 이게 좀 버텨줘야지 이제 그 가능성을 생각하게 되는 거네요. 가격대가. 7, 7까지 가면 더 좋고요. 7만 7천원까지 가면. SK하이닉스도 삼전은 빨리 돌아섰는데 하이닉스가 좀 주춤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하이닉스도 달려요. 지금 이제 한 왔다 갔다 변동성이 심하긴 한데 한 1% 가까이 상승할 여지를 보여주고 있는 듯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두 종목이 이렇게 갑자기 양전환하면서 튀어오르니까 플러스로 바뀌어요. 외국인들 수급도 파는 듯하다가 플러스로 바뀌게 됐고 반면에 코스닥은 좀 아직도 밑에 쳐진 걸로 봐서 이게 뉴욕이랑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뉴욕도 다운은 괜찮았고 나스닥이 무너진 것처럼. 성장주들의 중심으로 하락세가 좀 주드러지는데요. 2차전지 관련주나 게임주들 사실 지난주에 반등 나올 때 이들도 좀 강하게 또 이제 반등을 시도했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다시 이제 여지없이 좀 흔들리는 모습 확인됩니다. 그렇습니다. 금리 인상이 거의 미국도 기정사실화되면서 드디어 기술주 성장주가 어둡나 또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지금 국내 싱신은 이번 주 목요일이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입니다. 만기일이죠. 12월 마지막 만기일. 지난주부터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외국인들이 선물을 아까 우리 웹도둑도 했잖아요. 오른다 쪽에 굉장히 베팅을 많이 해놓은 상황이잖아요. 순매수가 원희를 엄청났잖아요. 맞아요. 엄청나게 선물해서 쌓아놓고 있고 이런 경우에는 이게 힘의 논리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조심스러워서 이 친구들이 외국인들이 이걸 어떻게 하려고 하지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 무너질만 하면 외국인들이 살리고 무너질만 하면 살리고 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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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측이긴 하나 자기네들 선물 계약을 살리기 위해서 좀 이렇게 노력하는 게 아닌가 이런 어떤 수급상으로요. 선물 옵션 만기일이라는 것도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도 한번 볼까요. 고승범 금융위원장 공매도 관련 뉴스도 있네요. 네. 주말 사이에 전해진 건데요.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공매도에 대해서 이제 전면적으로 풀어야 우리가 선진시장으로 나아갈 수 있다. 반드시 이제 해결해야 할 문제다라는 이야기를 해서 또 이제 이슈가 됐는데요. 지금 현재 공매도 부분은 그렇죠. 지난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시장에 충격이 나왔을 때 그 큰손들의 이제 공매도를 제한하면서 추가적인 급락이 나오지 않게끔 막아놨었습니다. 두 번 이제 했죠. 한 번 더 연기하면서 그렇죠. 그러고 나서 지난 5월 초쯤에 코스피 200 그리고 코스닥 150 일부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서는 부분적으로 해제를 해줬습니다. 그게 이제 현재 상태인데 여기서 머물 게 아니라 다 풀어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금융위원장의 이야기인 거죠. 이제 그게 선진 증시를 가기 위해서는 선진 증시의 룰을 따라야 되니까 네. 지금 msci 지수는 신흥국 선진국 지수와 신흥국 지수로 나뉘어 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는 신흥국 시장에 머물러 있는 단계입니다. 2008년도부터 거의 아주 오래전부터 선진시장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는데요. 다양한 이유들로 이제 탈락을 했어요. 이제 이번에 다시 한 번 시도를 하는 것이 또 이슈가 되고 있기도 하죠. 고승범 금융위원장의 또 입장도 이해는 하나 저는 고승범 금융위원장의 한 번 국내 주식 툴을 좀 투자를 해보면 지금 그 답답함을 알 것 같아요. 지금도 보세요. 지금 외국인들이 선물옵션 동지방귀를 앞두고 이렇게 힘으로 힘으로 시장을 쥐락펴락 엉망으로 만드는데 이런 것 때문에 참 이론과 실제가 좀 다르다라는 말도 제가 살짝 오죽하면 그런 얘기 있겠어요. 국내 주식시장은 외국인들의 놀이터다. 외국인들의 ATM기나 똑같다. 이런 얘기가 괜히 나오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속속 지금 뉴욕 증시 세계 증시를 막는 개인 투자들도 떠나게 되는데 딜레마인 것 같아요. 선진 증시로 인정받으려면 룰을 바꿔야 되는 건데 하면 완전히 여기에 이들에게 또 우리가 당하니까 여기까지 할까요? 네. 고맙습니다. 웰컴 투 더 증시 머니투데이 방송 MTN 박소연 앵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